하나님 말씀 10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왁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이 새벽기도회 때는 10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7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 여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문제와 사건이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 다윗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안에서의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사명을 따라서 살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꼭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전도자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명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과 또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려면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악한 사람들 또 원수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주변을 바라보면 잠시도 정말 고개 두고 살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든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잖아요 얼마든지 정치력으로 또 군사적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 가운데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 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맡기라는 말은 굴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돌을 산에서 짊어지지 않고 굴려버리면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산에서 짊어지고 내려가지 않고 굴려서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큰 돌을 그 산에서부터 짊어지고 내려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굴려버려라 굴려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굴려서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내가 나가야 될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봉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께서 앞에요 나의 모든 짐을 굴려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은요 모든 짐은 다 굴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짐을 다 굴려 버리시고 다 맡겨 버리시고요 참된 쉼을 누리는 자신의 일생을 죽게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자신의 염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자신의 염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맡겨 버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 이것까지도 전부 맡겨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염려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거리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염려거리까지도 전부 맡겨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한 짐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거리 때문에 요동하거나 염려거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요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염려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버릴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염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는 세상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자녀나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 염려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시면서요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로 굴려버리고 여러분은 안식하는 참된 쉼을 얻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과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사건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맡아주시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존재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빌리퍼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앞날이 걱정이 됩니까 자녀들의 어떠한 장례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문제는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늘 저는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100%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전부 맡기면 100% 맡기면 100%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강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